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공통 먼저 문항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네 아 네 일단 뭐 1페이지에 여러분들 뭐 걸리는 거 틀렸으면 너만 틀린 거예요 네 실수한 거겠죠 네 뭐 실수한 거에서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런 걸 또 실수했구나 그래서 기록의 절 잘 남겨도 그래서 수능 일주일 전에 그런 거 다시 봐야지 그래야지 수능 때 일주일 전에 본 거는 다시 실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실수는 습관이거든요 했던 걸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존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미 시험은 끝났으니까 너무 아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일단 향후 이제 내가 나의 발전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를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긍정적인 자세로 그렇죠 네 2페이지 역시나 뭐 걸리는 거 없어요 네 걸리는 거 없어 자 오늘은 8번부터 아니 8번문제 틀리면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이거 틀린 친구들 뭐 하는 거야 네 기출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지 맴매 맴매 하셔야죠 그렇죠 뭐 오래 너무 오래됐잖아요 오래전 기출이라서 저 당황했어 이런 애들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있는 거야 때려야지 맞아도 싸요 지금은 다만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여전히 가고 태계 오래전에 나왔던 기출이라서 무시할 수 없구나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뭐 그냥 정말 3점 짜리가 맞아요 실수 전체에서 미가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 모든 함수 에펙스를 해서 F5의 채소값을 물은 거예요 근데 1,3을 지나고 조건나를 보니까 F'에 대한 범위가 주어졌단 말이야 1과 5사에는 모든 실수 엑셀에서 선생님 그랬잖아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일단 함수 문제는요 문제 속에 주어진 함수는 일단 그릴 수 있다면 그려보는 거야 자꾸 가시화를 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숲을 보는 의외라고요 어? 아니 숲을 봐야지만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잖아 근데 내가 맨날 나무만 찾는 거야 나무만 부딪히고 아프고 부딪히고 아프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어? 그런 거 그지 그래서 이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냥 아마도 이제 빠른 애들은 벌써 그림도 안 그렸을 것 같아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그 그림을 그렸겠죠 왜냐면 1,3을 지나자요 나 1,3을 지나 나 2점을 지나 그래 너를 지나? 너밖에 몰라? 그지? 그런데 1하고 5사이 그지? 야 1하고 5사이가 있는데 1하고 5사이에서 모든 실수 엑스 F'이 뭐라구요? 5보다 크고 나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F'X가 5보다 크고 나는데 뭐라고? 부등식이 나타났다 부등식 부등식 1과 5사이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나타났다 부등식의 해법은 등식이 기준이라니까 괜히 부등식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등식은 그냥 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경계값이 F'이 5가 되는 게 뭘까? 그럼 당연히 1과 5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근데 문제 주인공이 F5의 최소값이잖아 그러니까 결론부가 프리방향을 안내하고 있잖아 결론부가 프리방향을 안내하고 있잖아 F야 너 최소값이래 너 어디에 대해 뭐 이런 데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데 있으면 되는 거야? 끝난 거지 벌써 그지?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안 돼 왜? 너하고 너를 이으면 이미 5보다 적은 평균 변화들이 생겨서 당연히 미분 가능한 암스니까 평균값 정리해서 사이에서 뭐야 얘를 얘보다 작은 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야 너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니? 이런 거잖아 그게 이제 이 경계가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아 선생님 정하게 5가 되는 거 딱 여기 따라서 기울기가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뭐야 5,3이니까 네가 지금 가로길이 차가 4잖아 그러니까 뭐야 나 5가 달리면 4,5 얘는 뭐야 2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이 함수값이 23이 맞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23보다 더 아래에 F5가 만약에 있다면 100% 너하고 너를 이용한 게 5보다 작은 게 생기니까 결국 사이에서 평균값 정리해서 모순이 일어난다고 그치? 그치? 너하고 너를 이으을 때 평균값 걔랑 같은 미분계수가 사이에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적어도 너가 너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야? 1코만 3을 주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함수인 거야 그럼 너 이거 만족하는 거잖아 그치? 무작위에 많은데 그 중에 뭐야? F5의 최소감 누구야? 그냥 직선 그냥 직선 직선도 다 함수잖아 그치?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자마자 답이 오면 23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시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려니까 또 그런 거지 실전에 가면 8번은 8초 만에 푸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답률이 예상됩니다 3점짜리 중에 오답률이 제일 높았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9번은 그냥 그쵸? 아이고 우리 그냥 최근까지도 선생님이 그치? 4점 코드에서 물론 기출 코드에 이미 있는 거고 이런 4점 코드에 이런 가벼운 4점 나올 거라고 예측했던 거잖아 어떻게 그냥 거의 똑같아 그치? 그래서 뭐 뭐야? 부등식은 뭐야? 시계 병합하라 그치? 자 이런 거 지금 적지는 않는 거야 선생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니 행동요역으로 안내를 드렸던 거죠 지금은 이제 실전이니까 시험장에 갔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적지 않는 거야 그치? 그거 여러분 차이점 알아주셔야 돼 네? 1, 2, 3, 4, 4, 5, 6, 6, 7, 8, 9, 10